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뒷부분이죠. 15번부터 25번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후가부터 갈 건데요. 다 읽어보고 오셨겠죠. 15번부터입니다. 자 오후가는요.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글은요. 이 글은 평시조입니다. 그런데 한 수가 아니라 여러 수가 연으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연시조라고 합니다. 시조이기 때문에 한 연과 연들이 다 3장으로 되어 있고요. 6, 9로 되어 있고요. 45자 내외로 되어 있고요. 종장의 첫 구는 3자가 고정입니다.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볼게요. 내 벗이 띄고 몇이나 하니 띄고 수석과 띄고 송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몇이나 했더니 물과 돌과 대나무와 소나무이다. 어? 4명인데요. 물과 돌과 대나무와 소나무. 제목에서 보면 다섯 친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볼까요? 동산에 달 오르니 그더욱 반갑고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무엇까지? 달까지. 그래서 다섯 친구를 위한 노래입니다. 오우가입니다. 반갑고야. 두어라. 두어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다섯 벗이 또 더하야 뭐 탈이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설의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구름빛이 좋다 하니 검기를 자주 하고 바람소리 맑다 하니 그칠적이 하노메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물에 대해서 어때요? 축혀주고 있지요. 그랬더니 더우면 꽃피고 치우면 닙디거늘. 소라 너는. 여기서 솔은 소나무입니다. 소라 너는 어찌 눈설이 실현과 고난입니다. 실현과 고난을 모르느냐. 구천의 불에 고단 줄은 글로 하야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천의 뿌리 고든 줄은 글로 하야 아노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후렴구를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나요? 이 글에서 후렴구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지 않고요. 종장의 첫 음보 몇 절? 삼음절. 세 글자로 맞추고 있습니다. 두어라. 좋고도. 구천에이. 라고 하면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기승전결의 사단 구조 아니고요. 삼삼일을 기본으로 한 삼음보율격 아니고요. 사음보이죠. 그래서 제가 띄어고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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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종장의 첫 음보를 삼음절로 맞추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2번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자 기억에서 리을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물로 적절한 거. 이 작품은 자연물에서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들을 예찬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찬하는 거, 예찬하는 거, 칭찬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기억은요. 구름입니다. 구름빛이 좋다 했는데 검기를 자주 하니까 별로고 라고 하고 있죠. 구름 예찬하는 거 아닙니다. 니은은 바람입니다. 바람소리 맑다 했는데 그칠 적이 하노메라 니은도 아닙니다. 바람도 아니고요. 디귿 볼게요. 좋고도 그칠 리 없는 것은 물뿐이구나 라고 하면서 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닙입니다. 잎이죠. 잎. 더우면 꽃이 피고 추면 잎이 지는데 어때요. 소라 너는 어찌 이런 걸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소나무를 칭찬하고 있죠. 잎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서 19번입니다. 17번에서 19번은요. 수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수호재기라는 수필인데요. 이거는 같이 보시면요. 여러분 아마 쭉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면 수호재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입니다. 아하 수호재라는 이름은요. 누가 큰형님이 큰형님 서재에 붙인 이름이 수호재입니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해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처음에는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지킨다 라는 게 뭐지? 라고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환희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지키는 집이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의미일까? 왜 이렇게 지켰을까? 라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게 가의 내용입니다.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다? 아하 나뿐이구나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고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다. 나는 지켜야 하고 나의 무엇? 밭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밭은 지킬 필요가 없고요. 내 집도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동산에 꽃나무와 가실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꽃나무와 과실나무 역시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성현의 경전은 저는 쓰지만 여러분은 체크만 하시면 돼요. 생현의 경전은 세상이 널리 퍼져 물과 불초로 흔한데 누가 능이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되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즉 옷과 양식도 지킬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를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차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윗글은요 자신의 경험담 썼습니다. 수필입니다. 행과 연으로 구별하고 있는 건 시에 대한 내용이고요. 글쓴이의 경험 그 다음에 깨달음 전달하는 게 수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이 주된 구성요소는요. 희곡, 시나리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현실을 반영하여 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이것은 소설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자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리울줄 성격이 다른 거 우리 가의 내용 보면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방금 전에 읽었죠. 기억은요. 나입니다. 나 나는요. 맞습니다.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니은, 내 집은 지켜야 할 필요 없고요. 디귿, 꽃나무와 가실나무 역시 필요 없습니다. 성인의 경전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켜야 할 대상 성격 다른 거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윗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주된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는 나와 맺어져 있어 떠날 수 없다라고 했나요? 아니요. 너무 잘 떠나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했죠. 천하인 나보다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많다? 아니요. 오히려 나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고요. 나는 나와 타인을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고요. 나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야 된다. 요게 잘 넘어가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번에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가죠. 자, 20번부터 22번까지는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쓰지만 여러분들은 쓰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버려진 그물에 걸리거나 떠나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먹이로 잘못 삼켰다가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저도 이렇게 거북이의 코에 꽂힌 빨대 같은 것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면요. 그물에 걸리거나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먹이로 잘못 알고 삼켰다가 죽은 해양 생물의 불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러다 2004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과학 잡지 사이언스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리처드 톰슨 교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196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권위 있는 잡지의 내용을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계속 보면 그 후로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졌다.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앓아 먹으며 포만감을 주어 영양 섭취를 저해하거나 장기 후 좁은 부분에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한 플라스틱은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다로 흘러들어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다른 유해물질까지 끌어당긴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은 플라크톤은 작은 물고기가 섭취하고 작은 물고기를 다시 큰 물고기가 섭취하는 먹이 사슬 과정에서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실험 결과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발포 스탈레는 나노 크기까지 나노 크기면 10억분의 1입니다. 쪼개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노 입자의 생체의 주요 장기는 물론 뇌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정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즐기는 이들은 수산물이 체내에서 미처 배출되지 못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의 코앞까지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다 혹은 그들의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점점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요. 1번부터 볼게요. 자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미세 플라스틱의 장점과 단점 비교하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문제점 얘기하고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제조 과정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 나와 있지 않죠? 미세 플라스틱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출처 밝히고 있나요? 네. 논문 사이언스라는 논문 과학 잡지에 실린 논문 이야기하고 있죠. 4번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21번이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묻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 후에는 물속에 녹아있는 유해물질을 끌어 담긴다.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해양 생물은 인간이 섭취해도 유해물질은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배출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라고 글 끝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먹이사슬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농축된 독성 물질은 해양 생물의 생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두 번째 문단의 끝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2번이요. 밑줄 친 기억 나와 있는데요.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 기억은요. 끌기입니다. 끌다 라는 기본형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남의 관심 따위를 쏠리게 하다 라는 의미로 기억은 쓰였습니다. 볼게요. 상자가 무거워 들거나 끌기 힘들다. 1번에 끌다 라는 것은 바닥에 댄 채로 잡아당기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2번 이 제품은 디자인은 관심을 끌기 힘들다 라고 했는데 이 끌다가 그렇죠. 기억의 끌다 와 같은 의미 남의 관심을 끄는 것 이끄는 것입니다. 3번 눈이 많이 내려서 자동차를 끌기 힘들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끌기는요. 바퀴 달린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시간을 끌기 힘들다 라는 것은 시간이나 일을 늦추거나 이렇게 좀 미루는 걸 말합니다. 같은 의미로 쓰인 건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지문으로 갑니다. 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고 있는데요. 23번부터 25번까지 해당하는 것 빠르게 좀 읽어 볼게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거운 질문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로 살짝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는 질문처럼 조금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마다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답을 여러 심리학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기 신나게 살기입니다. 총 세 가지로 정리했으니까요. 재미있는 삶, 지루하지 않는 삶,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지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심오하고 심각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재미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 중에 하나는 죽는 순간까지 장난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게 살기 의미 있게 입니다. 헌신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은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 것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은 덜 하더라도 원대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형태는 어떻게 하자 몰두하며입니다. 몰두하며 살기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다만 가끔 무언가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윗글의 내용 방식, 전개 방식 가장 적절한 것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내용 서술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질문에 대한 답,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차이점 중심으로 그 특성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서로 다른 관점, 절충하여 이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것은 2번 찾아주시고요. 저희 24번이요. 자, 기억에서 리을 뚜프리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을 보면요. 추구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구하는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는 이라는 의미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심오하다, 사상이나 이론 따위가 깊이가 있으며 오묘하고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다 라는 것은요. 가까이 다가가다 라는 의미이죠. 어떤 기준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건 접근하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리을은 원대한입니다. 계획이나 희망 따위의 장례성과 규모가 큰 만내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이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난기를 잃지 않고 사는 것은 신나게 사는 것이고요.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다 라고 했죠. 뭐라고 했냐면 감각적인 즐거움은 덜하더라도 원대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의미 있게 살기. 이 글의 맨 마지막 부분, 그 문단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두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안대한다라는 거, 몰두하는 거 맨 마지막 부분에 확인할 수 있네요. 아닌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5문제 25번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뒤에 보면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이나 행복은 몸에 있다라는 이 부분은요. 글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는 거, 일치 불일치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소설이나 시나 이런 수필과 전혀 다른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설명문과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글일 거예요. 그럴 때 읽으면서 조금 이 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목과 연관지을 수 있는 단어라든가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었던, 그 다음에 행복은 몸에 있다에서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을 좀 찾아가면서 다 긋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이렇게 머릿말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일치 불일치 문제, 위 내용과 알맞은 것은, 위 내용과 다른 것은 이러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으로 가서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25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정리해 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